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들여서 온 이후에 그동안 추미애나 박범계 또는 조국이 바꿔놓은 제도들을 하나둘씩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법무부가 언론가의 티타임을 되살리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검사가 책임을 지고 사건에 대한 국민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지지라는 겁니다. 법무부는 조국 전 장관 때 마련됐던 형사사건 공보 금지 규정에 따라서 현재 원칙적으로 금지된 검찰과의 언론의 티타임을 되살리기로 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의 필요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티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중앙지검정에서 수사의 중간 책임자인 차장검사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현안에 대해서 대면 질의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한 비공개 브리핑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매주 중앙지검 1에서 4차장 등이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티타임을 진행했지만 조국이 취임한 2019년도에는 비사실 공표 금지가 강조되면서 매주 수요일마다 3차장만 티타임에 응하다가 이후에 그마저도 폐지가 됐던 것입니다. 티타임이 폐지된 결정적인 경기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입니다. 조국 때 만들어져서 2019년 12월부터 시행된 이 규정은 각 직업마다 전문공보관을 만들어서 검찰의 공보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는 언론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수사 책임자인 차장검사들이 현안을 두고 언론과 접촉하는 일 자체가 법령으로 금지된 것입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도 이 규정 시행에 맞춰서 티타임을 전면 폐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티타임이 폐지된 이후에 전문공보관 나홀로 중요사건에 대한 언론 대응을 전담하는 것은 역시 현실적으로 무리다 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문공보관이 수사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 과정의 정확한 맥락과 특정 사실관계의 중요성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 하는 취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전문공보관 역시 수사검사에게 사건에 대해서 물은 뒤에 이를 재차 언론에 공보해야 해서 소위 배달사고가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때문에 티타임이 폐지된 이후에도 국민적인 관심이 모인 청와대 하명수사나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사건이 수사 중일 때 출입기자단이 검찰에 티타임을 요구했지만 그러나 거절당한 전례까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티타임을 되살리는 것은 수사검사가 책임을 지고 중요사건에 대한 국민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에 애쓰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지난번에 문재인 정권 때 이렇게 언론의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접촉을 차단함으로 해서 그다음부터는 수사를 덮고 방해하고 이런 것들도 가능했다는 겁니다. 언론이 그 상황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어느 상황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취재를 못하게 하고 일제에 접촉을 못하게 하니까 그런 가운데 검찰 수사를 뒤에서 조정하거나 수사 자체를 방해하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했다는 점에서 이 제도를 악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취임 전부터 지금의 검찰 공보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는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에서도 형사사건 공개검지 등에 관한 규정의 실제 운영에서 공개 범위 축소에 따른 국민의 알 권리 제한 등과 같은 비판적인 의견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검찰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의 여러 의견을 경청해서 합리적인 공개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살폈습니다. 법무부는 조만간 티타임 부활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검찰 개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전날에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직제 개편이라든지 공보준칙이라든가 인사 등의 여러 가지 개정 작업에 있어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검찰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소장 공개 시점이라든가 언론과의 대응 또 준칙들까지 포함해서 하나하나 공개할 게 아니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정해서 발표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라고 하는 제도를 완전히 장악했다 보니까 이렇게 언론에 알리지도 않고 언론에 알린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언론에 알리면서 언론 프레이를 할 수 있다는 증명이 하나 있고 그러나 언론에 알리지 않으면서 뒤에서 이 상황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맨 처음에 적폐 몰위를 할 때는 언론 프레이를 했다는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언론에서 과거에 박근혜 정부나 또는 이명박 정부때의 제도나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을 계속해서 언론이 보도하고 또 몰아가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소환해서 수사를 하는 방법 이게 적폐 몰위를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소개목적을 이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검찰 수사가 자기 진정적으로 올라가니까 아예 언론과 차단을 해버렸다. 그래서 먼저 언론이 알고 보도하게 되면 나중에 이걸 차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언론과 차단을 시켜버린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조국 사태나 또는 울산 사건이나 탈원전이나 관련된 수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는 모르게 한다. 그런 가운데 검찰 수사를 압박하고 또는 수사했던 검찰들을 지방으로 한직으로 인사이동을 시키는 등의 여러 가지 압박을 가능하게 된 것도 언론들이 모르기 때문에 언론 보도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기화로 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또 하나 언론이 말하자면 언론 프레이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임이 있지만 그러나 정권 비리 수사한다는 측면에서는 언론에 공개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다 알리고 한다.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게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조국과 추미애 등을 거치면서 검찰 제도 자체가 많이 왜곡되거나 고쳐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원상회복을 하고 있다. 검찰 수사를 하더라도 언론이 일정 부분을 알고 그래서 보도를 할 때 검찰 수사하는 방향에 대해서 견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다가 못하거나 안하거나 압박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언론들이 그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아예 언론이 이 내용에 지지를 못하게 하고 막아버린다면 그러면 언론들도 지지하기에 생각이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동훈 장관의 티타임 제도는 일정 부분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공개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언론의 감시, 또 언론의 견제를 받겠다 하는 것이어서 한동훈 장관의 자신감을 내뱉힌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